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과를 먹고 있는 대형준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더 그거 옛날 맵이에요 저 봤어요 하지만 거긴 안 쓸 거예요 모더로 온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되게 저 옷이 갔어 진짜 너 사과 먹으려고 진짜 헛짓거리 하지 마라 어? 무슨 녹화 프로그램이 안 켜진다고 그러면서 사각사각 로컷 프로그램이 안 켜져? 사각사각 로컷 프로그램 수각수각 5개의 미니게임을 할 건데 미니게임을 하기 전에 직전에 팀을 계속 새로 뽑을 거예요 근데 대신 직전에 대표가 하나씩 여기 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 미니게임은 각 팀 대표가 라더랑 나다 그러면 이렇게 딱 여기 우리가 서있고 나머지 4명이 이제 골을 쟤 어디가 자꾸야 사과빌런! 저 있어요 사과 빌려면 마이크를 끄지 마크를 왜 나가요? 마크를 왜 나가는 거야 도대체 마크 왜 나가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야 라더 여기 서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번 게임의 주장이 라더랑 나다 그러면 여기 앞에 이제 4명이 우리 둘 중에 들어가고 싶은 팀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택하기 전까지는 모르고요 이제 그 게임마다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거든 예를 들어서 10포인트다 이기는 팀이 근데 그 팀에 만약 한 팀에 사람들 몰리잖아 니네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나눠 갖는 그 점수가 적어지겠지? 그렇기 때문에 인기 없는 팀으로 가서 역배팅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더 쌓으셔도 되고요 어... 게임과 이제 주장을 잘 확인을 하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쟤 왜 저러냐 오늘? 왜 떨어져 죽겠어? 게임이 맨 처음에 뭔지는 모르는 거지? 게임이 뭔지 공개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... 정말 아직... 설렌다 설렌다! 그리고 첫번째 주장은 네... 주장은... 주장은... 빠빠빠빠우 어디 벌써 뭐 들고 있냐? 뭐야? 히빵칸TVP 8포인트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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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는게 기는거라 아무런 상관없어 흔히 빨간색 들어요 뭐야? 야 왜들어? 야 여기 자 한칸씩 쓰세요 하나씩 쓰자면 여기다가 설치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솔직히 실력보다 그냥 인원빨인데 역배팅 오케이 역배팅 오케이 자아 자 고르셨죠? 하나 하나 둘 셋 오우 야 갈렸네 3대4도 오 괜찮은데? 오우 뭐야? 아 나 역배 실패 나도 어 뭐야 아 방칸까지 깎인다 방칸까지 네 와 2차별 폭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한 대 치면 되는거 아니야 근데 동시에 죽으면 어떻게 돼? 낙대 맞지마라 낙대 맞지마라 토너먼트다 오케오케 어디서 해? 야 우리 좀 다 이리와 도깨야 그래 그래 우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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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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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대신 토너먼트 어떻게 토너먼트 1대1을 오케이 야 먼저 이기는게 중요해 진짜 오빠 화이팅 빨리가 때려 때려 먼저 때려 으아아아아아AA 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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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ryn QUINH 어 괜찮아 수현아 어 괜찮아 수연아 이게 때려도 안죽는 판정이 있나봐 하나 둘 셋 안다아!!! 정준이 정준이 어 근데 방금 형준이 A B나간거 같은데 기분탓이냐? 덕현님 덕현님 상반도 못죽이시고 인터넷으로 약간 추워하지 않았어? 날 믿으라고 친구들 어 고 고 수연이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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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! 바로고 바로고 수연아 가! 명치를 때려! 명치 명치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! 나이스! 나 이거 처음 알았다 마크 이거 때려졌는데 안 죽는거든 나이스! 여러분 8점을 3명이 2점씩 나눠갖고 2점은 버려집니다 아 그런거야? 3점은 없구나 상대팀이 주워먹지 못하구요 자아 다음게임 가도록 어 너무 좋다 아 이게 너무 맛있다 미니베드워즈 오야 포인트 높아? 포인트 높아? 좋아 가자 아니이이 저 Richt 야 이거는 조금 조금 너무 극각 야 이거 나도 고를수 있는거에요? 아니이이이이 câg 아이이이이이이 오일 잡대고 저 잠재님 팀이야 저 상대 여기요 여기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역배 여기 좀 노려보세요 하나 둘 셋 야 노리는 사람이 와 이렇게 역배만 하시네 아 역배충 아 역배충 극혈 좋아요 좋아요 분명히 우리팀 해주길래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을 봤는데 안설렬는데 왜 베드워즈 자네 둘 다 넌 그냥 집이나 지켜 문이 베드워즈 형은 뭐 어떤 룰인건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그러면 아 문이 베드워즈 자 슬슬 어 TP 해주시고 오 어휴 티티님 최첨단 수동 시스템이군요 이게 베드워즈 뭐 용암도 안 끼 오케이 시작할까요 여러분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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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알아서 해봐 야 우리 집 지킨다 나 여기 왜 꼈어 어 됐다 나 여기 왜 꼈어 아유 아 이거 왜 끼는거야 이거 그거 떨어질 때 킬치기 없기 스폰 기다리기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그래 야 수연아 여기 지켜 나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고지를 점점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낙댐있다 이거 낙댐있다 이거 낙댐있다 낙댐있니 형부지나 낙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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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댐 야 수연이 야야야야 각병빵 죽여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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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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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죽는다 얘들아 우리 버텨야돼 야 나 뭐야 여기 하나 둘 뭐야 뭐야 왜 일로와 뭐야 여기 뭐야 왜 일로와 야 저거 반칙이니 아니 왔어 왔어 야야야 각병각병 부숴버려 아 여기 어디야 부숴버려 부숴버려 오케 오케 나이스 오케 각별컨 내가 피가 없는데 어떡하지 야 각별 노사람 아 덕현 밀지마 오니? 얘네 오니? 오고 진짜 역배를 해도 이런 역배는 없네 덕현 다 출발 덕현 죽였어 낙스 낙스 야 우리 야 우리 그렇게 가면 안돼 수연아 쟤가 툭 쳐가지고 떨어뜨릴거거든 라도야 너 조심해 잡아요 거기 한 칸으로 있으면 안돼 쟤가 돌아갔거든 쟤가 돌아갔거든 진의 집으로 돌아갔어 쟤가 왜 갔지 그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갈텐데 양털 가지러 갔는데 우리가 이 사이에 현중 나이스 3대1을 어떻게 이기니 나이스 이거 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점이야 이거? 야 이거 12점짜리야 12점이니까 4점씩 아우 나이스 굿입니다 하아 허니스멜 자 다음판 가십시다 여러분 0점 동지 야 이제 나올 점 다 나와서 공각일 거 같네 공각일 거 같은데 공각일 거 같은데 이제 오 예쓰 아 이거 누구 팀가냐? 진짜 미치겠네 여기 어필 점요 어필 점요 누구 골라야 되지? 오지마! 오지마 오지마 어 나 갑자기 2팀 가고 싶어졌어 난 무작가 2팀 갈거야 오케이 자 그럼 골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어 뭐야 이거 실화냐? 점수 독점한다 이 녀석들 야 인기투표 실화냐 야 근데 형이가 이기면 점수 독점한다 이 녀석들아 12점이야 야 단독 아 뭐야 야 운벌이야 어 이거는 야 큰일났다 우리가 아무도 못 맞추고 어쩌면 나 하나만 혼자서 맞춰도 되는거잖아 잘못 선택한거 같은데 얘들아 아니 근데 우리는 인원수가 많아서 이겨 이게 뭐야 아 이중에 고르는거야? 뭐야? 야 이중에 고르는거구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여기 세개 블럭중에 하나를 뽑을건데 뭐 팀에서 이제 어 한 명씩 고르는건데 무조건 인원수가 많은팀이 이기는데 우리 공룡이한테 그걸 해줄건데 공룡이가 만약에 뭐 3연속 맞춘다 나올게 어 안해 그냥 해 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여기 발상해보니까 이게 크게는 야 이거 개당하는거야 두겹이야 무단에 위치셨나요 아 그 쌍은 법규군이야 3대 자 법규 법규라고 한거죠 자 저는 에메랄드 할게 우리팀 우리팀 우리가 2,2,1하면 무조건 두건 다 이기는거 아니야 또 에메랄드 야 너 에메랄드하면 어떡하니 덕계야 너 딴거해 둘 다 에메랄드라면 어떡해 난 다이아분도 할게 그래 다이아분도 할게 다이아분도 천금석 에메랄드 에메랄드 자 뽑겠습니다 뽑을게요 뽑으세요 아이고 다이아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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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넘어가자 자 저희팀이 더 많이 맞췄기때문에 공룡님 빵점 저희 이제 야 왜 잠재팀이랑 각자팀이지 아이아분도 못가져가면서 니 때문에 그렇게 살아봐 너는 가능성이 없었어 이 게임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덕계는 0점을 탈출했습니다 야 기다려 누가 0점이냐 요새 네 이 게임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2점 주세요 2점 2점씩 나눠갔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아니구나 2개 남았구나 게임 2개 남았죠 마지막 2개 남았구나 자 가겠습니다 2개 고생 오우 두근두근 왜 때려 뭐야 20포인트인데 20포인트? 뭘 고른거지 대박인데 뭐지 이거는 여성룡이 나눠가지고 탐포인트인데 어 어 어 아 저 일단 저 받고할게요 하나 둘 셋 역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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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역배를 좋아하는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역배잖아 내가 더 이놈 적으니까 아 이런 어 어 어 자 수윤아 자 기다려 야 누르지마 누르지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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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누르지마 아직 아직 자 먼저 찾는게 이기는거야 준비 시작 자 아 근데 이거 이기면 대박이다 조연아 뭔가 숨겨져있을거 같은데 그니까 뭔가 여기 그냥 있지 않을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그런게 허점일수도 있어 빨리 뭔가 내 주변에 있어 어떻게 하면 안되고 뭔가 여기 있을거 같은데 밑에 제발 다했는데 여기 아닌데 어딘가 숨어있다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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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어딜가구야 젠장 옆에 꾹 눌렀는데 아 아 아 안돼 아니 젠장 안돼 10점씩 얻었네 야 대박 오늘의 히든피션 0점으로 클리어하기 하지만 하지만 아직 마지막게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게임이 맞아 공룡 난 이길수 있어 내 마지막게임 100점이면 진짜 개호바다 이거 와 진짜 왜 개꿀잼 개꿀잼 근데 공룡이는 또 거기서 못하면은 0점 만점짜리 만점짜리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게임 뭡니까 후 누굽니까 마지막 누굽니까 뭔가 나 들어가 있을거 같은데 누굽니까 나랑 공룡일거 같은 기분이 조금 들어 30포인트 30점 30포인트 땀빼뽀트 땀빼뽀트 와우 참 진짜 아 이거 해야 되나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공룡이 제 팀 와주세요 여러분 잠퇼 죽인다 잠퇼 정준히 0점 만들기 프로젝트 앗탱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러분 아시죠 고우 아 이거 젠장 오케이 오케이 벌로이드를 0점으로 바르는게 내가 순위가 더 높아 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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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 해주세요 어? 똑같이 만드세요 어? 이거는 형준이가 잘하는건데? 어 이거 형준이가 유리하잖아 이거 만들라고? 개인전이야? 이걸 만들라고? 야 뭘 만들라구요? 뭘 뭘 아니 에이 이거 아니 이거 아니지? 저울 보세요 그쵸 널 만들라는거 아니지? 해봐 아니 이걸 만들라고? 이걸 만들라고? 이걸 만들라고? 이거 전체를 동상을 만들어야 돼? 이거를? 어 내가 머리 볼게 아이고 나 산채? 그쵸? 뭐야 방 못봤어 그쵸? 다리에 이 색깔이었어 그 다음에 바지가 약간 그 알지 어 야 채워 채워 야 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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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머리밖에 안 봤는데 야 빨리 이거 채워 채워 이 색 이런 색깔 약간 아 그런가? 어 평상시에 토니한테 관심 좀 줄걸 아 하나도 안 맞았다 하나도 모르겠네 진짜 어멋 어멋 어? 벌써? 근데 우리 이거 벽 넘어도 돼? 우리 벽을 넘었는데 여기 하늘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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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거 이거 있어야 돼 야 얘네 벽을 넘는데 우리? 이거 아니었니 이 색 아니었냐? 몰라 내 색깔이잖아 진짜 이런거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투코 어이스크림이나?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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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목도리라도 해줘라 목 남색 남색 오케이 됐어 아이고 아 야 그만 그만 자 그만 야 괜찮은데? 탓 야 우리가 더 낫다 야 우리가 더 낫다 야 우리가 더 낫다 야 우리가 더 낫다 야 비빌걸 비벼나 진짜 야 이건 똥이가 투표해야 된다 야 똥이가 투표해 야 똥이가 투표해 똥이 이거 쩔잖아 어 옷이 펴져서 옷이 펴져서 야 이거 딱 써서 아싸아 이겼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뒤에서 봤네 뒤에서 봤네 와 뒤에서 봤네 와 수현이 대박이다 근데 와 수현이 대박이다 근데 아주 간재비같은게 아주 티빨 게임에 적합하구만 야 너는 그런 어 너 공룡 능력이 1도 없는 거야? 넌 그렇게 따지고 아니 공룡이 그냥 오늘 그냥 인기투표에서 완전 망한 거지 뭐 승률 빵 승률 빵 여러분들한테 인기 없어서 다행히 승률 빵 그렇다기보다 배팅을 잘못한 거 아니야? 어 그것도 있지 와 진짜 대박이다 점수 보세요 여러분 아니 벗겨라 팀 한 게 잘못이야 야 뭐래 야 뽀바 두 뽀바라 그러네 와 진짜 대박이다 성공적으로 꼴찌 안 했다 또니 미안해 또니 야 대박이네 또니하고 또니하고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야 또니가 이쪽을 눈속차라도 줬다 네 1등이요? 제가 아닌데 뭘 줘요 네 네 자 네 여튼 여러분 오늘 요런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여기부터다였고요 뭐 수현님 맛있는 저녁 하나 사드릴게요 네네 아싸 꼴찌가 사줄건가요? 네 꼴찌가 사줘야죠 네 재밌게 보셨다면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속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꼴찌래요 푸키푸키 means 칭 determine ih squeezing if их troubled 악 잘 나 그러면 자 러위 러위 ives